스펜서 빙하 스펜서 빙하에서 북쪽으로 1시간 거리 세계 최대 크기의 육지 빙하, 마타누스카를 만날 수 있다. 폭 6.4km, 높이 1,000m의 빙하가 43km를 흘러오고 있다. 흙 아래에 물과 얼음이 있다는 얘기인데 무너지지 않는 게 신기했다. 점점 안으로 들어갈수록 흙은 사라지고 얼음만 남았다. 얼음 구덩이가 신기하긴 했는데 미끄러운 얼음끝에 서 있으려니 등에 식은 땀이 살짝 흘렀다. 말로만 듣던 빙하수다. 역시 차가웠다. 누가 이렇게 큰 바위를 눈 위에 올려놓았나 했더니 스스로 올라간 것이었다. 큰 돌은 눈 위에 올라서는데 작은 돌은 눈에 구멍을 만든다. 빙하 본체에 접근하자 내가 상상했던 빙하의 모습이 나타난다. 방금 빙하에서 떨어져 나온 듯 칼끝처럼 날카로운 모습이다. 조금 더 올라가자 거대한 빙하가 작은 호수를 병풍처럼 둘러싸고 서 있다. 빙하가 특히 푸른빛을 띠는 이유는 엄청난 무게와 압력에 눌린 얼음이 푸른빛을 흡수하지 못하고 반사시키기 때문이라고 한다. 빙하 끝부분을 옆에서 보면 얼음들이 쩍쩍 갈라지는 모습이 보인다. 빙하들이 매일 조금씩 앞으로 나가기 때문인데 극지방 빙하는 연간 2에서 3미터 산악 빙하는 연간 40에서 60미터 정도 밀려 내려온다. 마타누스카 빙하도 지난 수십 년간 수백 미터나 뒤로 후퇴하고 있다고 한다. 말로만 듣던 지구온난화의 현장을 직접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더했다. 마타누스카 빙하 2시 6시 4시 6시